버젤 게임의 대명사 테트리스를 이제 닌텐도 DS로 테트리스 DS DS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테트리스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테트리미노라는 블록을 십자 버튼을 사용해 좌우로 움직이고 A버튼 B버튼을 사용해 회전시켜 조작합니다 위치를 정한 후 테트리미노를 아래로 떨어뜨려 가로로 한 줄을 만들어 없앱니다 위 버튼으로 블록을 한 번에 떨어뜨려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L버튼이나 R버튼으로 떨어지는 긴 테트리미노를 홀드하고 기회가 오면 현재 떨어지는 테트리미노와 교체시켜 한 번에 4개 줄을 없앨 수 있는 테트리스 전략을 쓰는 등 다양한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테트리미노의 블록 거림자를 설정하면 초보자도 쉽게 또한 테트리스 DS 소프트웨어 1개만 있으면 무선통신 기능을 이용 최대 10명까지 동시대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이템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면 상대방의 플레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섯으로 상대방의 테트리미노 낙하 속도를 빠르게 번개로 상대방의 테트리미노를 회전하지 못하게 스타로는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테트리미노를 긴 테트리미노로 테트리스의 찬스를 그만큼 증가시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템들이 가득 있어 대전이 더 흥미진진합니다 와이파이 커넥션을 사용하면 세계 누군가와도 대전이 가능합니다 나의 레벨이 점수로 표시되며 승리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대전에서 계속 이기면 세계 슈퍼플레이어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기본 테트리스를 비롯해 오직 테트리스 DS에만 있는 게임 모드가 무려 5종류 블록을 서로 밀어내는 푸시 쌓여있는 테트리미노를 터치펜으로 옮겨 무너뜨리는 터치 정해진 테트리미노를 끼워나가는 퍼즐 미션을 차례차례 클리어해 나가는 미션 떨어지는 테트리미노를 합체해가는 캐치 이제 닌텐도 DS로 함께 즐겨보십시오 테트리스 DS 테트리스 테트리스 테트리스